아니 오늘이 왜 재밌었는지 암? 그 이유에 나고 싶어 제가 화장실 안 가고 있어 얼마나 몰입한 거야? 아 씨, 존나 열심히 했지 싼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안정 상태에 들어간다고 나 지금 화장실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뭐? 안 돼, 그러면 치질 걸려 뭣? 들... 들리는 말은 아니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걸려 변기를 개조해서 컴퓨터용 의자라면? 그래도 거기 두들려 있잖아 어? 평소에는 막혀있다가 쌀 때만 뚫리는 거면? 어? 약간 미다지처럼 쓱 열리는 거야? 어 개조했다면? 질링하고 개조했다면? 그건 약간 발명품인데? 한 번 만들어보자 오, 시우야 발명품인데? 근데 화장실에서 방송을 굳이 해야 될까? 간다며 그냥 요강을 아래다 놔 요강은 조준이 힘들잖아 큰 요강을 놔 큰 요강, 큰 요강, 달아이 완전 큰 달아이 아, 약간 그 김장 달아이? 아, 그런 느낌 아버님 혹시 갔음? 반듯 안 갔어, 분신아 왜 이렇게 사악하게 웃어 고! 고! 아, 에임으로 쌍욕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저 정도면 쌍욕은 아니에요 저게? 응 그냥 저 정도면 쌍욕 아닌 걸로 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 쌍욕이 없는데? 아니, 시발 존나 쌍욕인데? 뭐? 읽으면 안 됨? 하루 이틀리도 안 읽고 아니 근데 리타야, 너 요즘 아니다 왜? 난 재밌어져서 웃긴데 뭐 안 돼 아, 그게 아니라 리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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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존나 아, 그게 화가 존나나 서른돼서 그래 난 이제 지지 않아 리타님 최근에 신경질적이야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거야 맞아, 리타 좀 어그레시브해서 무서워 이게 대회 한번 나갔다 와서 그래 대회 한번 나갔다 오면 이제 화를 한번 그... 송환에서 그... 숨기니까 약간 화가 많아 아니, 날 이렇게 만들어 누가 누가 만들었어? 남봉 머스타라 나 남스타네 리타야, 리타야 너의 성격이 개차반인 걸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마라 그래서 너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남봉아 아니, 근데 리타님은 성격이 개차반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리타님 살아있으면 쉽거나 나 방송중 찍찍! 김혁아 나 방송중 찍찍! 김혁아 왜 내 자래? 뭐래, 등신이? 난 진짜 방송중에 보이스톡 걸길래 통화 끊고 나 방송중 이런 건데? 아니, 그냥 방송중이라고 안 되지 왜 찍찍 거리면서 나한테 그래? 근데 리타야 통화를 한... 몇 년간 씹잖아? 통화를 절대 안 거 아니, 그냥 어? 뭐 하고 그거 순잉아님? 그거 순잉아님? 그거 순잉이잖아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되나? 어 뭐가? 난 잘 받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되나는 뭐야? 아니, 바쁠 때다, 상가할 때나 깃줄 때나 조련을 해, 조련을 항상 일관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제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니, 놀랍게도 나 전화하면 다 받아줌 말해요? 싫어 카톡은 왜 안 받아줘? 싫어한다, 진짜 아니, 나 최근에 최근에 몇 번 못 받고 기존에는 못 받았는데? 다 받아준다고? 어 오케이, 앞으로 새벽 3시마다 전화가 그럼 나 안 받아야겠다 아, 꺼지쌤 차단함 아, 새벽 3시에 전화한다고? 그거는 차단했는데 아니, 근데 중력아 그건 네가 카톡까지 도배했잖아 보이스톡 걸면서 근데 뭐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 아, 나 뭐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아, 왜 지금 안 받아 전화가는데 다 받았다메 아니, 나 그 전날에 뭐 물어봤거든? 안 받잖아 끊어, 명시가 시발 아니, 내가 그 전날에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 좀 가능한가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어 들어와 있길래, 디코가 그러니까 갑자기 안 됨 지금 일어나서 귀찮음 안 됨 네 이렇게 보였다가 리타님, 혹시 리타님이 신경질 좀 해, 형도 신경질적이게 하라니까? 아니, 내 잘못이게 연락 안 함 차단 박았어 형 형 야, 리타님이 신경질 좀 해, 형도 신경질적이게 하라니까? 후나는 앞잡이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리타야, 이건 네가 잘못하면 돼 중력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 같아 상처, 나 상처 존나 받았어, 시발 anton 중력 형 이제 일기 쓴다 아니, 내가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디스코드 한 번 보고 있는데 연락와서 스팀 대신 결제 해달라는 거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일어났으니 귀찮sin하지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confirma, 정중하지 않냐? fals 근데 중력 형 지금 소녀 감성이라, 일기 쓴다고 빨리 삭오해 러시아 그러면 머사나 남봉이해줘 대신 결제 그래, 남봉이나 머사가 대신 결제 주는 되겠다 하여... 해결했었어 하여... 해결했었 pinpoint 아니 누군줄 알고 대신 결제해줘 아니 그 스팸일수도 있잖아 맞아 돈감대다 칠해야지 그런 뜻이었어 이게 맞아 응 맞긴 해 이 새끼들 뒷거로 개 병신짓 하고 있었네 아니 뒷거 내가 못 보고 있었거든 핑맨이 야 형 내일 3부 해도 되면 이러니까 대답 리타 싫다잖아 핑맨 니가 뭔데 대신 대답해 이러길래 니가 진똥비냐 이러길래 리타 악어 디스코드 사이드모니터에 무조건 띄어도 했는데 대답 안하는거 보고 싫은거야 핑맨 시바새끼 그런대 리타 악어 죽고 시바새끼 너한테 아는거야 병신아 리타가 가스라이팅 해 아씨 나 못봤어 가스라이팅 우진해 미래 남편 벌써 불쌍하다 가스라이팅 미래 남편 벌써 불쌍하다 왜 왜 왜 왜 왜 이유가 없네 왜 왜 가스라이팅 하잖아 가스라이팅 하잖아 근데 핑맨아 너무 부들부들 하지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타야 리타 요즘 말싸움 잘 안 하하하하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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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야 왜 이렇게 원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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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 대회에 나갔다 오더니 각성했다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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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핑맨이 형이 잘못한거야? 모르겠어 뭘로? 하하하하 샘샘이라니까 하하하 하하하하 ári bene 들 instom 이거 토크혼 아니? 하하하하 토크혼 아직도 서비스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nachby 하하하하 에 사라진 줄 알았어 collecting muchísimo 만 여장 reap 을 그 너도 여자 아니였어? TOM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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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졸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중성일 수도 지...지금... 지금 빛이 많이 져있어 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